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꼭 건질 수 있게 나도 찍어준 사람! 과연 성공할지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어떤 걸 실패할지 한 10분 전이요 오늘이 더 땀리네요 오늘 더 다양한 머리를 해볼거에요 아니 어제라도 다른 머리를 해볼거에요 화이팅! 그냥 얼굴만 찍었는데 아 여기까지 아니 아니 그냥 찍어봐 오! 찍었나봐 말을 듣나봐 아 안녕하세요 콘서트 준비를 다 끝내고 지금 들어가기 10분 전이에요 무대하기 10분 전에 멤버들을 찾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색깔이 블루에요 진짜 서울색이에요 행복해요 지금 시간은 1시 12분인데 1시 반에 오늘은 단체 먼저 들어간다고 합니다 맞겠죠? 그리고 오늘 유닛이 처음 찍어보는 조합으로 찍어요 처음 찍어보는 유닛이라서 정말 기대가 되고 나랑 같은 팀 유닛이구나 어! 그러네요 두 착장 모두 다 해주랑 같은 팀이에요 저 잘 어울리나보다 이거 있을 때 이거 있을 때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가사를 누가 자꾸 틀려가지고요 가사도 정말 틀리고 근데 무대 했을 땐 참 재밌었어요 해주랑 셀카를 찍는답니다 갑자기 오늘은 그래가지고 학생 컨셉이어서 처음에 저희가 입은 이 데님 앤 가죽 컨셉은 랜드북 컨셉이에요 전 과연 어떤 악기의 포지션을 맞게 될지 난 뭐 할 것 같아 언니? 응 드럼 드럼하고 싶어요 점프 수트를 입었는데 저는 키보드 그냥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전 드럼하고 싶어요 여러 악기 중에서도 드럼을 항상 로망해왔던 드럼을 막 찍으실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찍고 주셨어요 아 찍어주셨어요 콜라로이드는 너무 잘 나왔어요 지금 내가 락스타 얘기하고 있잖아 자 제가 갖고 싶네요 뭘 보여주고 싶은데? 장면 아 그래? 제가 얼마전에 옷 맡겼거든요 제가 얼마전에 옷 맡겼거든요 제가 얼마전에 지금 필름 사진 찍었던 거 보고있는데 사진은 저번보다 많이 건졌는데 이번엔 필름 자체를 두가지 좀 올렸었거든요 그랬더니 한개는 너무 흐릿한 필터가 아예 껴있어서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골든 그게 제일 잘 나오는데 그런 감성 그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맞을 것 같은데 전 역시 선명파인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제 사진 되게 잘 나왔던데 아니 언니가 잘 찍어줬더라구요 지금 이 사진도 다 잘 나온 애들 이것보다 잘 나오긴 했는데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건 내가 찾나? 아니 안보이네 잘 나오긴 했는데 이 감성이 싫은 것 같아요 봐봐요 봐봐 근데 어두운데 얼굴도 하얗네 그거는 약간 초록냄새 여튼 근데 이번엔 성공해서 좀 네 전 고소음포증과 안전불감증이 있거든요 근데 글리비도 고소음포증이 있을텐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막 하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지 지금도 이렇게 촬영장에서 갑자기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쳐요 진짜 팔 위에 굳어있냐며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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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가 선명해진 꿈 You are a star You are a star You are a star 대체 기억이 있는 아하하하 R&D R&D 나 싫어 안녕 컨트롤 했어야지 R&D를 R&D 왜 이렇게 많이 보여 R&D를 뽕준다 리허설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들어줄까? 안녕? 내가 너 찍을거거든 알겠어 오늘은 잠시만요 프리미엄 그리팅 날인데 D&D라는 주제로 합니다 팬미팅 전에 멤버들이 대기실에서 뭘 하는지 영 다시 찍어야지 더 예쁨 같도록 아하하하 아하하하 좋아하네 팬미팅에서 어떻게 대기 아니 뭔 소리야 오늘은 루나 페리미팅 아하하하 잠시만요 오늘은 루나 프리미어 그리팅 D&D 날인데요 음 지금 각도를 유지하느라고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캠을 든 이유는 각도기 각도기 맞아요 각도기에요 근데 이 각도가 제일 낮다고요 여튼 말 시키지 마세요 까먹었잖아요 지금 팬미팅을 하기 1시간 40분 전 1시간 40분 전에 멤버들의 모습은 과연 뭘 하고 있는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컴백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지금 컴백 준비랑 케이콘 준비랑 팬미팅 콘서트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하고 하는 약간 미션을 깨는 느낌이에요 케이콘이 저희의 지금 정신없는 스케줄 사이에서 가장 첫 번째 미션 하나에요 오늘 처음 선보이는 인트로 안무가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뭐라 해야지 그런 안무니까 새롭게 봐주시겠어요 오늘 제 머리가 뭔지 아세요? 이 머리는 스웨트 프레즐라 그때 한 머리에요 맞아요 사실 좀 달라 원래는 그때는 따온 게 아니라 꼬아서 했는데 그 차이일 뿐 거의 똑같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팬분들은 알아봐 주시길 전에 사실 비슷하게 연출을 한 적이 한 번 더 있었는데 라자다 라이브? 그때도 오드하이 서클 때 한 머리를 시도했었는데 되게 다른 느낌이었는데도 그 오와스워때 머리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분들 알아찾으셨구나 오늘도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 오가 저희 먼저 가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